고생했어. 우리 꼬수님 공가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쉬운 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. 꼬수님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자 그리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지. 자 우리 주니퍼님. 아이고 또 우리 부산에. 주니퍼님도 부산뿐이거든요. 안 갔어야지. 내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. 얼른 데려가요. 얼른 가시죠. 우리 주니퍼님. 소중한 계좌원. 짱미니 짱미니 먹고 사는 홍다님. 엄마. 아유 지금 저기 놀고 있으면 더 바쁘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니퍼님. 고맙습니다. 신경 써주셔서 자 그러면 우리 저 노래 하나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주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럼 네.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? 그냥 해? 그럼 바로 갑시다. 내일도 생일하면 안 돼요. 원래는 내일이 생일인데 감독님 걱정하지마. 오늘 어쩌다 마신 친구들하고 엉덩이 이쁘게. 꼬다 줘. 꼬다 줘. 어. 뭐든지 잘 꼬아야 되는데 꼬아본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 홍다님 생일에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홍원차 오신 분들하고 또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또 집안에 우리 김장하자마 온 식구들도 있고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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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홍다님 가 여기 왔다고 또 보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쵸? 근데 오늘 이제 기특이 빠진 날이잖아. 응. 네. 그래서 자. 응? 기특이 빠진 날은 그래도 축하축하 해주려고 팬분들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우리 케이크 어디 있어요? 케이크? 케이크요. 케이크요. 케이크. 응. 얼른 가까이. 우리 저 그 사람은 이게 너무 아이고 너무 그냥 애를 많이 쓰셔서 새벽 6시쯤에 한 피에 못 먹는다고 우리BB 같고 이이면 분도 가지고 괜찮아? 다시. 하하하. 내가 가지고 안다니까 아니 젖이 너무 크니까 밑으로 잘 안보여. luckily 안되겠다. 내가 가져가야지 우리 집에 갔다가 언니 너 근데 그새 뭘 또 처먹고 나가지고 입을 닦고 지러주세요. SMA 올라오나? 좀 있어. 내가 할거야 저희가 한 번 조금 있다. 괜찮아. 다시. 내가 가져간다니까. 아니 젖이 너무 크니까 밑으로 잘 안 보여. 안 되겠다. 내가 가져가야지. 우리 집에 갔잖아. 언니 너는 근데 그새 뭘 또 처먹고 나갖고 입을 닦고 지라주세요. SM아 올라온나? 좀 있어. 내가 할 거야. 왜 너희들이 난리여 지라라고. 와 이거 너무 예쁘다. 뻥 케이크인가 봐요. 초콜릿 초콜릿. 아니 이러니까 케이크를 너무 처음 본다. 난 저쪽에서 보게. 이건 샴페인. 샴페인 머리. 초. 초는 없어? 거기 초 하나 떨어졌다 저기도. 발밑에 발밑에 밟지 말고. 야 기다려.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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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여보. 천천히야. 아니 아니 여기다 꼽으세요. 네네네. 거기다 꼽으세요. 자. 그래. 이렇게 하고. 참고로. 이 나이트는 우리 서밖에 아니에요. 담배를 못해요. 술 담배를 못해요. 술 담배를 못해요. 여자만 먹어요. 여자만 먹어요. 니가 어떻게 하니. 꼽고마라. 니네도 맨날 싸우는 거고 뭐. 그거는 안 먹은지 모르겠네. 니가 생각이고. 마사지 이거 뭐. 잘 먹어. 하하하하하하 여보. 사랑해. 나이트가 죽여요. 여기 왜 좋으십니까. 자 우리 올해. 올해 2월달부터 저희하고. 저는 이제. 어. 계속 했지만. 단원으로 묶어서. 올해. 어. 한 1년 동안. 많은 분 다 사랑해주시고. 또. 이렇게 또 오셔서. 우리. 홍단이. 생일 축하해 드릴게요.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구요. 자. 우리. 홍단이가. 이제. 인기가 안고. 시블럼 인기가. 하늘 찔러갖고. 참 우효복들이 많네. 어. 왜 많냐고 그러면. 인기가 많으면요. 씹힌 것도 많이 씹혀. 내가. 인기가 많다 보니까. 어. 근데. 이제는 많이 안 씹혀. 씹으면. 그 씹으면. 괜찮애. 어. 단단해져야 되거든. 홍단이가 지금. 어. 그. 몸살을. 앓고 있어요. 우리.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. 그래서. 우리 여러분. 그래도. 내년에도 꾸준히 사랑해주시고. 자. 우리. 홍단이가. 그. 아픔과. 모든 것. 이 초에 실어서. 멀리 보내고. 자. 축하합니다 하면. 홍단이가 불어버릴 걸 모를. 안 좋은. 모든 것들. 자. 우리 홍단이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. 둘. 지금. 얼굴 상태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Woo-a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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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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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세상에 큰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거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 그건 나중에 하시고 고맙습니다 일단 80대나 할거라 했더니 난 이거를 저기 뭐야 바깥치게 할거야 바깥치게 할거야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아님 부산아가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케익이 묶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쓰던 칼인데요 어 핀 바꿨던 다이아반지 어 이 꽃다발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또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아 이거 먼저 하고 왜 이렇게 바빠 케익 먼저 하고 케익 아 진행은 내가 해 진행은 내가 해 언니 살살 그러니까 남자가 안 온다고 순서대로 제가 진행할거니까 급하게 나오지 마시고 순서대로 합니다 케익을 커팅한 다음에 뭘 해야지 이면에 그래서 요거 이순신 장군님이 쓰던 칼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 케익 커팅 이만! 이라고 자 우리 언니하고 내년에도 우리 여인천하 팀 화이팅! 우리 당댕이로 기준을 삼아서 자 꽃순이 당자 자 족팔고 꽃별이 또 우리 곱다니언니 이리서 못 오셨는데 우리 홍단이 자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생일로 해주세요 자 우리 홍단이가 태어났어요 선지 그냥 ig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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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ig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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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おお кош akkdayOO Cada pred gases行er我要金 He Up makes one 10.003m 한 michirig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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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er características 하얀 그 어둠이 산이가 세상에 속선해 보이던 바로 꿈어치이란다 하늘은 말렸단다 구름 한 점 없더란다 공단의 척도 중성워지는 너무너무 꺾어란다 꿈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말던 이만 하늘과 세상에 태어난다 바로 오늘이란다 자 다시한번 오늘 아주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람 그만해! 가만있어 멘트하자 멘트 고고르가 실제 무너질려 울어버리기 하얀 그 어둠이 하얀 그 어둠이 아들은 맑았단다 구름은 더 없더라 봉다니 쳐들어 소리는 너무너무 컸더라 꿈속에 용이 보이고 아들은 없더니만 하늘과 세상에 태어났단다 바로 오늘이란다 귀여운 홍다니가 태어났단다 바로 내일이란다 다시한번 홍다니 생일축하고요 앞으로도 쭉 빠니리 빠니리 홍다니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여러분을 사랑 평폭받는 그런 홍다니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회원들 다 올라오세요 사진 한번 받게 요거 준비돼 있을 때 사진 한번 받게 이렇게 있을 때 노래는 이것도 다 치고 해야 되니까 요거 준비돼 있을 때 자자자자자 이게 뭐야 박스 이거 준비하신 분 누구예요 이리 오세요 회원들 이거 좀 뒤로 갈까 뭐예요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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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요거는 요거 이제 본책 우리 홍다니 노래할 때 편안하게 하라고 또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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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공연자들은요 이거 마이크 대가리가 중요하거든 집에 있는 대가리하고는 또 틀려 테라칸 버스킹 테라칸 버스킹 감독님 집에 있는 대가리는 밤에 사용하고 그러는데 나는 밤에 맞는데 얘도 낮에 사용한다네 집에서 밤에 아픈데 그래서 이거 또 뭐예요 요것도 누가 준비한 거예요 이거 끊었나던데 얘 등치 안 맞아 그죠 혼자는 등치 이건 안 맞으니까 제가 메고 다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맹이 있어 알맹이 꼭 얘기해야 돼 아 그래 이거 빼줘 아니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한해 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 뭐가 있네 요건 영일이가? 영일이가? 나오기 힘들면 돼 나오지 마 어휴 어머나 예쁜 귀걸이예요 아이고 예쁜 귀걸이 환영이님 감사해요 도성의 전통 박힌 귀걸이 공간이가 좋아 이런 거 말고 금괴가 좋아 하하하하 아이아가 박힌 귀걸이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환영이님 고맙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우리 사랑아님도 올라오시고 호령아님도 앞에 앞에 여기 쪼르륵 쪼르륵 앉아 여기 앉으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다 여기 좀 찍어 다 여기 좀 딴 데다가 우리 내 차에다가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거 안 보이지 여기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손질이 와 잠깐만 밑분들이 안 보인다 다 니가 앞에 여기 여기 방대 이쪽으로 오고 어 어 이렇게 하고 여기 오빠 이리 와 어머 어머니 그래 이렇게 와 어 앞에서 들어 보다는 얼굴 다니지 말게 밑으로 들어 밑으로 밑으로 들어 밑으로 들어 홍사파 웃음 한 번 봐주세요 어 어 아니 얼굴 보게 밑으로 들어 어 밑으로 들어 밑으로 들어 밑으로 바슴 밑으로 어 저 핑계 밑으로 말 안 좋대 자 이제 우리 홍사파 여러분들 또 그 후에 우리 또 성경을 보겠다고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도 우리 많은 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트! 하트! 하트 밑으로 밑으로 자기 가슴 밑으로 하트! 아씨 한 번 더. 아씨 잘 박아. 도룡이 박아야 잘 박는 거 아니야? 아씨 잘 박아. 아씨 잘 박아. 우리는orp에서 박는 거예요. 모기있는거 빼줘. 로 rant angrier.